1. 공포 게임 그래요 또 빌어먹을 공포 게임을 할 시간이 왔어요 이번에 할 게임은 리세븐세븐입니다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포 게임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무섭다는 Unreal Engine으로 만든 게임이죠 이 영상 올릴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 자 시작하죠 깜짝이야 그래픽 봐라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부드럽게 움직여지는군 뭔 일이야 나가면 되나? 빛이다 빛은 좋은 것이여 너무 어두운데 가는 길이 있어? 너무 무섭다 후레쉬 없어 후레쉬? 너무 어두운데? 솔직히 말할게 지금 이 분위기 자... 장난 아니에요 이 분위기 자체가 장난이 아니야 오 사람 서있는거 봐 상당히 현실적인데?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좋아 이렇게 돼있죠 쭉 갑시다 쭉 가다보면 뭐 나오겠죠? 뭔가 나올거야 뭔가 나올거라고 내가 뭐에 무서워하는거냐 길이 안보이는데? 별로 멀지 않았구나 아 괜히 쫄았네 아 진짜 불이 켜져 있었구나 아 다행이다 뒤에 아무도 없지? 그래 없을거야 없어야지 문을 열었다 저장됐나? 이거 문 아니야 이거? 문 안열리네요 와라 와 와 와 합기도 9단 태권도 3단 내 빛나는 사람들을 봐온 나다 문이다 문이다 와 와 괜찮을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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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무서운 요소가 없어 아 간절히 바라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겠지 또야? 뭔데? 어 어 어 어 날이 어두워졌어 이거 왜 다쳐? 다 치면 안되는데? 야 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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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햇앇앇앇ta 치우해 닫히면 안돼 왜 어지러워 하는건데 괜찮을거야 고맙 오 괜찮을거야 아 tá úa 뭐야 named 다더더웨어라 왜이래 나 왜 이러니? 나 왜 이러니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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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거야 아무 문제 없어 왜이래 어둡니? 왜이리 떨리는거니? 얘 왜이래! 종신병있나봐 심장병걸리는거 누구지? 문이 안열려 제발 열리게 해주세요 뭘 잘못했나요 열리라고 어디서 열리는 건데 안열리는데 이상하다 10분간 돌아다녀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달릴 수 있어요 시프트키를 누르면 근데 도대체 뭔데 이거 안열려 뭐야 이건 또 이것도 뭐 아무것도 안 보여 트럭셋공이네 뭐 열라는 건가 아니 안열린다고 아저씨 뭐지 뭘 조사해야 되나 뭐든 조사해보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겠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애들이 너무 어이가 없네요 아니 결국 공략을 봤는데 예 이거 확대하랍니다 했다 임마 아 20분간 뭐한거야 나 좋아 그래도 확대했으니까 뭐 달라진게 있겠지 F 플래시 안해 안해 터져 안해 안한다고 내가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개인질로 난 이거 좋게 평가 못합니다 플래시 F를 눌렀는데 F가 안 된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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